이렇게 뒤늦게 흙이 올라와가지고 앉은 자체에서 귀비고 흔들고 박수 댈 것인데 한 분씩 나오니까 근데 틈을 타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인이 가까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예언니라 다치시면 안되니까 아시겠죠? 사실 가인이는 준비하기로 여기까지에요 이제 인사드리러 주려구요 앵콜이에요? 이정도로도 앵콜 안합니다 뭐라고요? 앵콜이에요? 앵콜이 너무 적어 앵콜이에요 자 다시 시민입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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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할을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하고 가실게요 아주겠죠? 그럼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질서연 한번 할까요? 네 네 하기 전에 우리 주시민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시민이 목소리 얼마나 큰지 봐야겠어요 얼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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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슈거 아니고 얼슈으로 했으면 얼슈으로 따라 해줘야해요 아시겠죠? 얼슈거 얼슈거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가인이를 화성 백놀이 아 기다려봐 한국말을 끝까지 들려야해 가인이를 화성 백놀이 축제 와가지고 시즌에 봤더니 날씬하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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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살짝 더 적은 내용인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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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 분들만 올해 대박 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 한 down 만들어볼까요? 아기아기아기아기 아기아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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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 더 많다 그냥 할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돌다라 다수같이 아랍이랑 슬슬이랑 아랍이 같았네 아랍이랑 슬슬이랑 아랍이 같았네 반아버지 반가운 이별 흘러 있는 이별 태양군을 대박났던가 아랍이랑 슬슬이랑 아랍이 같았네 아랍이랑 슬슬이랑 아랍이 같았네 아랍이 같았네 우리를 향해 오신 분들 목숨과 한 것이로 하시는 일 잘 되시리로 부자가 되소서 가지 아랍이랑 둘이 둘이 안아랍 아랍이 같았네 아랍이랑 슬슬이랑 아랍이 같았네 반겨 창파에 중둑둑둑배 어디여 창파에 대전하두른 처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아라리가 어디 났어요? 하상의 아녹 아이씨가 좋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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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